이러면 표면이 까진 것 같은 것 같은데 제품만 이런데 이런데 이제 다 보고 있어요 그 손을 한힘들면 왼손으로 해요 왼손으로 못해요 왜? 네 손이 아플텐데 아 약국 들려야겠어요 간대 그니까 왜 째 되는거 아니야? 근데 이렇게 줄자 반쪽같은거 아니 그면 너무 하얘지 내가 살짝 그냥 포인트만 주는거지 색칠하는건 아니거든 응 걔넨 그냥 끝에만 아 그래 이런 끝부분은 그 정도만 해줘도 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여기 이 안쪽도 여기도 이렇게 아 어떡하지? 이건 어떡하죠? 그냥 뚝뚝 긁어 어 그런식으로 아 근데 이거는 별로 괜찮아요 아예 효과가 안나요 이러면 그 하고나면 나중에 나와 안쪽으로 예전부터 안쪽으로 전전 이제